용접 녹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간 협소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필드용접을 준비했습니다. 바닥은 50미터 허공으로 족장 몇장에 의지하며 후덜거리는 용접을 해야합니다. 벽쪽으로 철판 피스를 붙이면 그라인더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대각으로 두군데 용접해줍니다. 200원의 마지막 포인트라 작기볼트로 간신히 밀어서 거리조절을 했습니다. 벽쪽에서 엘보 안쪽으로 모아서 용접할 예정이라 갭을 확실히 벌려놨습니다. 자세가 안좋은 포인트는 이동하며 자리잡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갭 확보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작기볼트에 힘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테크 진행 후 제거해야합니다. 귀찮다고 그냥 제거하면 얼라인이 바로 틀어지죠. 먼저 테크웰딩을 칠 곳은 엘보 안쪽입니다. 이곳이 마지막으로 용접이 모이는 곳이죠. 또한 엘보 안쪽에 H빔이 맞고 있어 테크웰딩을 해놓으면 몸이 편합니다. 용접이 끝날 때까지 파이프 내부 육안 확인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 부위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용접했다간 몸도 개고생하고 내부 확인도 안되서 RT결과정까지 불안에 떨을 겁니다. 용접도 전략입니다. 가뜩이나 까다로운 RT현장이라 백비들을 완벽히 내야 두발 뻗고 잘 수 있죠. 이곳이 바로 용접사의 무덤이라 불리는 RT1급 현장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이 백은 말리지 않고 오목하지 않고 너무 많이 도내지 않고 넓고 얄쌍하게만 내주면 아무 문제 없는 여유로운 현장입니다. 비파괴 검사가 까다롭다는 뜻은 육상 플랜트에서 물량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용접사로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자신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초보자 시절부터 기본기를 쌓아가며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기회는 찾아옵니다.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벽 쪽에 루트 패스는 토치가 간신히 들어가기 때문에 관통용접 그리기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이널 2cm 정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이널 2cm 정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이널 2cm 정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이널 2cm 정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이널 2cm 정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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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